국방일보가 창간 60주년을 맞아 장병들의 사기 중진과 정이 넘치는 병역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한 나의 군생활 정이야기 특별공모전의 1차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더운 날씨에 무쇠같이 타오르는 왕성한 투지까지 더해져 뜨겁게 달궈진 육군 25보병사단의 도로 위로 낯선 차량 한 대가 아무런 제재 없이 들어옵니다. 유명한 초코과자로 랩핑된 트럭입니다. 낯선 풍경의 트럭을 따라가니 부대 내 건물 앞에 주차를 하고 과자 만개를 하차합니다. 마트에선 볼 수 없는 특대형 패키지 제품도 보입니다. 국방일보 창간 60주년 특별공모전 나의 군생활 정이야기 제1차 수상자를 위한 선물이 각 부대로 전달됐습니다. 최우수상의 주인공은 육군 25보병사단의 이희성 대회입니다. 기초군사 훈련 기간에 정말 좀 힘들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얻게 된 초코파이 한 조각을 동기이드 8명과 커터칼로 8조각 해서 나눠 먹었던 그 기억을 글로 적어서 1등하게 되었습니다. 한 입씩 겨우 먹었던 과자를 이제는 전우들과 한 박스씩 나눠 먹으니 즐겁기도 하고 어릴 때 추억도 생각나 얼굴에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한 조각밖에 못 먹었던 그 달콤함이 사실 되게 작은 달콤함인데 아직도 초코파이를 보면 그때 기억이 떠오를 정도로 정말 오랜 기억으로 남고 있습니다. 추억은 또 다른 추억을 만듭니다. 훈련 중에 단 게 많이 땡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초코파이를 먹을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군생활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대휘의 사연은 훈련 때 동기들과 나눈 8조각의 우정, 내 삶에 가장 달콤했던 초코파이라는 문구로 요약된 뒤 제품 포장지에 인쇄돼 일반 마트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방일보는 7월 17일부터 빙글에 웃는 병영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최우수 수상자에겐 국방홍보원 원장상이 수여됩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